자 사진에다가 도형화를 적용을 하려면요 일단 자 사진을 꺼내 주시고요 자 어 도형화를 할 때는 일단 머리부터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입의 위치 기준으로 해서 머리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숙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얼굴의 위치를 일단 자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은 목을 꺼낸 다음에 목을 꺼낸 다음에 자 이 목의 두께를 자 강좌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서 이렇게 목의 두께랑 기울기를 정확하게 찾으셔서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목의 어떤 원기둥의 어떤 기울기랑 두께가 찾아졌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찾는 방식은 뭐 사실 많이 그리면서 체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여기를 찾아 주셨으면 몸통이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휘고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몸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아래쪽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뭐 하여튼 요런 느낌 자 이렇게 나갔으면 이 흐름을요 그냥 거의 그대로 아래쪽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반대쪽 뭐 하여튼 요 흐름 거의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주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요 흐름 그대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어 여기서 딱 끊기는 부분 있죠 요 끝나는 부분 요 끝나는 부분은 일단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안쪽으로 얘가 기울기가 어느 정도인지 몸의 기울기 전체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주세요 뭐 한 요 정도쯤 되겠다 뭐 이런 감이 있죠 자 이렇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쇄골보다 요 네모 몸통 네모의 이 위쪽 부분이 쇄골보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오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쇄골이 뭐 한 요 정도쯤에 있겠죠 자 요 네모의 위에 있는 선보다 밑에 자 이 상태에서 슈욱 슈욱 먼저 그려주시고 약간 어 몸통 자체가 약간 이쪽 아래쪽으로 기울었는데 지금 보시면 어 몸통을 먼저 자 이렇게 앞쪽 면적을 먼저 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지금 와 이건 진짜 애매하네요 그쵸 골반 아 잠시만요 몸통이 여기가 쇄골이 있으면 한 요 정도 위쪽에 있겠네 요 정도 위쪽이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 찾았어요 좋아요 여기서 또 대각선 좋아 찾았어요 자 요 또 대각선 좋습니다 이대로 자 요 쪽에서도 일자로 거의 이렇게 내려가 주시고요 지금 어 골격 자체가 올라간 게 아니라 팔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졌기 때문에 견갑골이 들어 이렇게 좀 들려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하나 틀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대각선 안쪽으로 자 그러면 얘도 고 대각선 안쪽으로 이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원래대로라면 뭐 몸통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만 자 어 동그라미 관절 동그라미 어깨가 위로 올라간 만큼 두 개를 연결시켜 주고요 그리고 목과 그리고 어깨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 줘서 여기가 승모근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들어가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면 뭐 내려가다가 오케이 내려가다가 또 요 흐름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 주세요 요 정도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기본적인 늑골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흐름을 그대로 파악을 해 주세요 자 일단 어 동영화 드로잉에서는 여기 부분을 최대한 단순하게 아래쪽으로 툭 떨어지도록 만들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여기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만큼 뒤쪽에서도 안쪽으로 약간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이 기울기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서 한 요쯤에서 안쪽으로 또 똑같이 얘가 들어간 만큼 한 요정도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요정도로 요 약간 몸통을 좀 앞쪽으로 내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바닥 면적이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요 일단 어 몸통을 그릴 때에는 우리 창작으로 그릴 때에는 이 몸통의 모습을 머리 속으로 기억을 하되 그릴 때는 요 외곽만 요 외곽만 신경쓰면서 그려 주시면 됩니다 창작을 하실 때에는요 그리고 자 이렇게 어깨 부분이 또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골반의 위치 골반의 위치는 일단 살은 요기 위 그 늑골에 꺾이는 부분 꺾이는 부분 요기 요기 그리고 요기 요기에서부터 살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골반이 요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 뭐 여기서 약간 안쪽으로 요렇게 좀 들어간 상태다 라고 하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아니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나 자 일단 어느 정도는 띄워 주는 게 좋고요 자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요 끝에서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미 걸렸으니까 아래쪽으로 요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뭐 하여튼 자 여기서 또 골반 골반 골반이 내려오고 뒤쪽으로 엉덩이가 내려오고 자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이 붙는 위치는 여기랑 여기랑 요 구간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돌아가서 여기에서 약간 앞쪽으로 얘가 지금 몸통이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쏠려 있죠 요런 식으로 자 여기서 골반이 위쪽으로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정확하게 골반 위치가 딱 티가 나죠 그러면은 요기에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대각선으로 자 고 대각선으로 골반을 만들어 줘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자 골반의 흐름을 그대로 자 사다리꼴을 만들어 주시면서 골반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약간 뒤쪽으로 엉덩이 부분 엉덩이 부분 요렇게 올려 주신 다음에 요기에서 요 두개 요기에서는 얘가 앞쪽으로 밀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갈 수가 없고 이렇게 걸린 부분에서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?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절반 나누고 자 여길 기준으로 동그랗게 돌려주세요 동그라미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어 일단은 뭐 허벅지 안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밀어 주시든 바깥쪽으로 해서 내밀어 주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발 다리 자 동그라미 방향성 방향성이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좋아요 여기 또 안쪽 이렇게 둘 셋 자 생략무사 얘는 요쪽까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또 방향성 동그라미 동그라미 똑같은 동그라미 그리고 자 요렇게 이렇게 자 이해가 되셨나요 몸통이랑 골반은 요런 식으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을 보시고 골반은 골반이 튀어나온 부분이 딱 티가 나요 이렇게 딱 꺾여 있는 부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거나 꺾여 있는 부분 자 여기서는 뭐 정확하게 이제 기울기만 잘 찾아 주시면 반대편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요 요런 요런 동작이 좀 어렵기는 한데 요런 동작은 뭐 뭐 하여튼 하여튼 좋습니다 네 뭐 구간을 잡아서 자 이렇게 요 모습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또 앞쪽으로도 쇄골이랑 뭐 기타 등등 몸통아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구간을 만들어 주시구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어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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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나왔다가 꺾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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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번 튀어나왔다가 꺾이고 요 모습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딱 들어가죠 딱 맞아 들어가죠 요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 어 이렇게 살짝 꺾여 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얘랑 뭐 비슷한 정도의 기울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뭐 한 요 정도로 얘가 좀 길게 이렇게 꺾여 주겠어요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영화 드로잉은 육면체로 가지만 육면체 같은 느낌으로 가지만 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윗면적이 많이 보이는 상태다 그러면은 어 위쪽에 있는 면적을 이렇게 팔각형으로 잡아서 거의 도영화 흐름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약간 더 복잡하고 어려워 지겠지만 어 이렇게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인체 형태를 적용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하여튼 요렇게 가시고요 요 끝부분에 이렇게 뭐 관절 동그라미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방향성 뭐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관절 동그라미 또 내려가시고 방향성 내려가시고 방향성 자 요런 식으로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자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도영화 드로잉을 들어갔다가 자 중간에 요런 부분에 이렇게 좀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그리기가 굉장히 편해지세요 그리고 척추의 움직임은 뭐 전체적으로 뭐 어 휘는 정도를 음 하여튼 이렇게 척추는 아랫부분에서 약간 뒤로 가고 그리고 윗부분에서 약간 목 전체 목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자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목까지 자 요런식으로 세등분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자 척추가 하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둘 둘 요런식으로요 요기까지 와서 자 세등분 요런식으로 세등분으로 1 2 3 세등분으로 나눠진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척추의 어떤 위치를 파악하기가 약간 더 수월해집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구요 이것도 약간 좀 힘들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도영화 드로잉을 하신 다음에 외곽선을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요 선들을 그냥 다 지워주세요 어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선 하나만 그어 주셔도 충분히 묘사가 가능합니다 자 둘 둘 뭐 하여튼 요런식으로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어깨의 중간 부분에서 목으로 어깨의 중간 부분에서 목으로 어깨의 중간 부분에서 목으로 요런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뒤쪽으로 또 이렇게 승모근이 또 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요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부학에 지식이 있어야지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제가 개편하고 있는 자 개편하고 있는 인체 강좌에서 해부학에 대한 부분을 약간 더 어 대폭적으로 늘려놨습니다 인체 도형 드로잉에 해부학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어 좀 더 정확하게 어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어 그 강좌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른 궁금한 사항 없으세요? 사실 차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일러스트에서도 만화적인 차이를 쓸 수가 있고 만화적인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화에서도 일러스트적인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뭐 저처럼 잘 그리려면 제가 뭐 잘 그리나요 뭐 그냥 약간 더 많이 그려서 좀 능숙할 뿐이죠 하여튼 어 어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음 잘 그리려고 했다 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누군가가 나한테 그림을 물어봤을 때 어 정확하게 대답을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도 그림을 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기본적으로 내가 내가 실력을 늘리는 것도 뭐 물론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실력을 늘리는 게 가장 빨리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말 근본적으로 봤을 때 실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실력이 정말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가르쳐 주면 막 버벅거리게 되고 막 되게 창피하잖아요 모르게 되면요 막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대답을 딱 해주면 막 우와 대단해요 막 이러면서 뭔가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막 하여튼 실력도 늘고 요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보통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가르쳐 주면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명쾌하게 해답을 얻지를 못하면 아 그래요? 뭐 정확하게 잘 모르면 뭐 다음에 그냥 제가 알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씁쓸하잖아요 뒷맛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혹시나 있을 때 후배들한테 조금 더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후학 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어떤 어 그 하여튼 이론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도움이 되드리기 위해서 평소에도 이 그로우툰 아카데미를 하기 전에도 이렇게 계속 누군가한테 좀 더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계속 했었어요 어 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웹툰을 위한 강자인데요 어 기본적으로는 웹툰을 위한 강자구요 지금 만들고 있는 기초 드로잉 강자들은 뭐 인체라던지 뭐 옷주름이라던지 배경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만들어질 강자들은요 어 웹툰도 포함하지만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웹툰 아니면은 기타 그림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 모두 총망라되는 기본적인 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배우기 위한 기초 기본적인 그리고 학생분들은 뭐 입시를 하기 위해서 뭐 인체를 잘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하이 앵글 로우 앵글도 되게 상황 표현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잘 그려야 되구요 그리고 뭐 배경 같은 거 컵만화 같은 거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막 여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투시에 들어가는지 요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알게 되면 훨씬 더 컵만화가 훨씬 더 뭔가 풍성해지고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클립 스튜디오 강좌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만드는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강좌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인체, 옷주름, 배경 강좌는 그림을 그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도움이 되는 강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